저는 솔직히 올 겨울에 제가 제일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제일 조용하더라고요. 좀 더 시끄러워야 되는데 왜 계속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. 이런 생각만 하고요. 저는 잘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나 같이 경기를 뛰어준 선수들 때문에 제가 작년에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1년 사이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점은 그래도 감독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는 것 덕분에 제가 계속 그거를 또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은 볼이 아웃이 되고 나서 범수경이 볼 받으러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제발 범수경한테 볼 줘라 지금 노리고 있었어요. 그거를 그리고 범수경한테 볼을 던졌을 때 제발 한번 터치해라. 터치하는 순간 내가 달려가서 박는다.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냥 그런데 터치하는 순간 그냥 진짜 가서 그냥 안 보고 그냥 박아버렸죠.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. 아니요. 뭐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이때 아니면 언제 박아요. 범수경을. 뭐 기분이 뭐 좋죠 당연히. 왜냐하면 한 팀의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가장 큰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감독님께서 제 계약을 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갈 곳이 좁아졌죠. 장난 아니고 그냥 감독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감독님 밑에서 최선을 다 해야죠. 저는 그 생각은 변치 않고 있고요. 그리고 왜냐면 포항은 이제 제가 좀 어려울 때도 선택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돌봐주셨으니까 항상 그 마음은 변치 않고 항상 포항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게 크고 있고 그리고 뭐 감독님께서는 2년째 때부터 1년만 하고 1년만 하고 유럽 가 1년만 하고 유럽 가 2년만 하고 유럽 가 2년만 하고 2년, 3년째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언제 보내주신지 모르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제가 좀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이제 포항 스틸러스로 포항 스틸러스로 하다가 이제 2년이 지나고 거기서 우승 두 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해고도 당해보고 뭐 하면서 계속 했는데 저는 좀 한 게임에 빠지면 진짜 오래 하는 성격이거든요. 그 FM 게임이 30년밖에 플레이가 안 돼요. 30년이 지나면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. 플레이가. 그래서 벌써 하나는 30년을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벌써 지금 2050년이에요 그거는. 그래서 끝나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독일 이제 도로토문토로 202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자려고 계속 해오고 있어요. 저는 첫 골. 인천전. 빨라셔비치가 올려주고 발리수 때리는. 근데 뭐 그 골도 있고 대구전 헤딩골 결승골. 3대2 역전 포함러스. 감독님이 그랬거든요. 너 이 대구전에서 골 넣으면 네 0플레이에선 확정이라고. 와 근데 진짜 딱 골을 넣어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개막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잖아요. 분명히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목표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또 팬분들께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는 저희 팀이 될 거고 또 제 스스로가 될 거고 또 팬분들도 항상 좋은 말씀과 또 열정적인 응원으로 저희를 항상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항상 저희가 팬분들도 원하는 목표를 저희가 또 이루고자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뛰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